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요즘 질문에서 되게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 어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냐면 선생님 저 요즘에 개념학습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개념학습 열심히 한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서 기출문제랑 풀어주는 거 잘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 그거를 다시 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거기 있는 문제 다시 풀어보고 잘 풀려요 근데 그런 다음에 바로 선생님 기출문제집 가지고 딱 가져가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배운 내용을 다시 막 풀어보면요 뭐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? 개념을 내가 공부했는데 왜 왜 왜 문제가 안 풀려요? 이런 질문이 진짜 진짜 많이 올라와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답을 해줄게 당연한 거야 알았어? 당연한 거야 자 개념학습이 딱 끝났어 개념이 딱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문제가 막 막 풀리는 애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? 그런 수학 천재들이 있긴 있어 수학적 머리가 되게 뛰어나서 막 개념을 딱 배운 다음에 아 이 개념이 말이야 바로 문제에 적용이 돼서 막 이렇게 된 애들이 어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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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 아니고 알았어? 그건 일반인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개념학습을 한 다음에 그 개념이 머리에 딱 들어왔어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냥 공식 암기하고 예제 좀 끌적끌적 풀어보고 개념 이러면 안 돼 개념이라는 건 선생님이 지금 우리 얘기하듯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왜 이렇고 쟤는 왜 이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되고 지금 시점에는 그거 하는 시점이 맞아 알겠어?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야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아 이 문제가 이 개념에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까지 막 다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근데 개념학습을 탄탄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개념학습을 탄탄하게 딱 해서 이게 왜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막 했어 그 다음 예제들 같은 걸로 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했어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기출문제를 막 풀어주면 아 저게 또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됐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고 새로운 문제들을 막 또 그 관련된 걸 접했을 때 아 바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돼 원래 원래 잘 안 돼 누구나 그런 거야 알았어? 나만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자기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그럼 쌤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것도 다시 익혀야지 쌤 그 해설지는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수학 아니야 해설지를 안 보는 건 맞는데 해설지를 안 보는 시점은 언제냐면 개념학습이 완벽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소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죠 뭐 지금 쓰리스텝 기출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뭐 또 메가복스에서는 빅데이터 수능 기출이라던가 하여튼 뭐 우리 메가스토리에서 나온 건 다 엄청 좋아요 그 기출문제집이 있잖아 그 기출문제집이 딸딸딸딸 풀어서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할게 외워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? 딱 보면 아 선생님 이거 다 뭐예요? 뭐 이렇게 나올 정도 그 정도로 거기 있는 머릿속에 유형들이 싹 다 머리에 들어가 있고 그때부터 해설 안 보는 거야 해설을 안 보고 생각해서 내가 풀어내려면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념만 들어있는 상태로 그게 응용이 돼서 문제까지 풀리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다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익힌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선생님이랑 풀고 또 혼자 앉아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다가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보던 강의를 듣곤 해서 아 이 개념이 우리 기출에 가서 문제에 가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거를 다 익혀야 되는 거야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답노트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오답노트는 쌤 내신할 때는 하는 거 아닌가요? 아 아니야 아니야 해봐 해본 사람은 알아 오답노트 정리해야 돼 풀어보고 잘 모르겠어 그럼 아 이거 뭐지 하면 노트 뭐 오답노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오답노트 어떻게 정리해? 오답노트가 뭐 어떻게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냥 아무 노트에다가 하면 돼 알았어? 뭐 오답노트라고 또 팔긴 팔더라고요 또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또 오답노트 만들어서 막 또 이벤트를 뿌린 적도 있었는데 꼭 그 오답노트를 만드는 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갖고 있는 노트 같은 거 있지 노트 어 노트 그 노트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냥 쓰면 돼 그럼 또 막 물어봐요 잘라서 붙여야 돼 아니 그것도 정확한 기준은 없어 그냥 자기만 알아보면 된다고 자기만 결국에 안 까먹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?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정리를 잘 해놓고 걔를 주기적으로 다시 보고 풀어보고 풀어봐야지 그래서 정말 몇 번이고 풀어봐서 외워진다는 표현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서 정말 외워져 있어야지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여러분 100점 받는 학생들 있잖아 수학 100점 받는 애 데리다가 기출문제집 갔다가 딱 펴가지고 야 이거 풀어봐 그러잖아 되게 어려운 문제 같다 이거 풀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보자마자 이거 답 31이에요 이런다고 선생님 이거 답 5번이에요 그런다고 너무 많이 풀어봐서 보자마자 그냥 답도 보인다고 풀이는 그냥 외워져 있다고 그렇게 머리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응용도 되나가는 거야 응용도 하는 거야 알겠어? 자자 지금 이 방학 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완벽한 개념 학습 그치?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이건 저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아주 꼼꼼하게 아주 기초부터 기본부터 탄탄하게 탄탄하게 다 설명하고 다 가르칠 수 있게 그 작업과 그 다음 플러스 당연히 개념만 익히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그 익힌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해봐야지 아 이 개념이 수능에 가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나온 적이 없네 또는 이 개념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 수능에 엄청 잘 나오는구나 무조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익혀나가야지 이게 수능 개념 학습이 되는 거지 그치? 수능 개념 학습 지금 이거는 제가 해드리고 있죠 같이 우리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같이 이걸 딱 익히시고 근데 개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모든 기초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내가 당연히 중요한 기초문제들을 같이 연결해서 다 풀대 풀대 또 혼자 스스로 기초문제집 더 풀어봐야지 그치? 더 풀어봐야지 그래서 어쨌건 기초문제집 좋은 거 잘 선택하셔가지고 아까 내가 말한 것들 있죠? 그거 선택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거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몇 번이고 반복하고 풀어서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 너무 많이 봐서 막 너덜너덜해지고 진짜 다 외워져 있을 정도 이 정도로 학습을 한번 해봐 그래서 개념과 기출이 머리에 딱 들어가 봐 점수가 얼마나 많이 오르나? 점수가 진짜 얼마나 많이 오르나? 알겠어? 정말 거기까지 딱 하면 딱 하면 진짜 뭐 20일 30일 같은 슈퍼킬러 문제들 있죠? 그거 빼고 다 맞는다 진짜 이거 빼고라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뭐 다른 또 학습방법이 있나요? 그런데 아니 킬러 문제는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학습방법은 제가 사실 1강 할 때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온라인 보는 학생들은 제가 따로 그 캐스트로 또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막 그것까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지금 방학 때 해야 될 것은 개념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요게 딱 세트로 이루어져가지고 머리에 탁 들어가야 돼 이게 지금은 일단 1번 요거 하면 진짜 20일 30일 같은 진짜 어려운 슈퍼킬러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맞게 돼 다 맞게 돼 정말 다 맞게 돼 해봐 한번 이게 이제 다 맞고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해설지를 보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20일 30일을 또 맞춰나가서 결국에 100점으로 가는지는 다음번에 또 내가 한번 뭐 캐스트로 올려드릴게요 알겠어? 또 여러분한테 또 한번 설명해드리고 뭐 이제 사실은 내가 1강에서 다 설명했잖아 했죠? 선생님 뭐 1강에서 학습법 설명할 때 다 설명한 거잖아 너는 그렇지? 그래서 고렇게 아시겠나요? 자꾸 자꾸 지금 게시판에 자꾸 뭐 글 중에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 쌤 개념학습했는데 열심히 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아 자꾸 안 풀리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건가요? 맞나요? 틀리나요? 막 자꾸 물어보는데 옳게 가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누구나 그런 거야 알겠어?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정말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? 네 알겠나요? 네 알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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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네